여윤경의 원 먼츠 데이 세븐틴 골프클럽의 구성 골프채는 크게 나눠보면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아이언, 어프로치, 퍼터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드라이버인데요 드라이버는 이 중에서 클럽 패드가 가장 크고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클럽 중에 하나예요 골프장은 18홀로 되어 있는데요 팟5, 팟4, 팟3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홀은요 팟4, 팟5 이 두 가지 홀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드라이버는 처음 티박스에 올라가서 첫 시앗을 날릴 때 사용하는 클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드라이버를 선택할 때는 드라이버를 이렇게 잡아보고 심리적으로 내가 공을 좀 더 잘 맞출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안정감이 드는 클럽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클럽 패드의 모양은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윗면이 약간 납작하고 큰 모양 페이스면도 작은 것보다는 조금 더 큰 모양을 선택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버에도 이렇게 로프트 각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골프 선수이기 때문에 9.5도를 사용하지만 보통의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은 10도, 11도 이렇게 좀 제 드라이버보다는 높게 뜨는 클럽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 클럽은요 바로 페어웨이 우드예요 드라이버보다는 헤드의 크기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이 클럽을 왜 우드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전에는 이 우드를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드라고 부릅니다 이 클럽은 드라이버 다음으로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클럽이고요 우드에도 드라이버처럼 로프트 각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를 뒤집어서 보면 3번 우드 15도 이렇게 체마다 다 가지고 있는 로프트 각이 있어요 3번 우드는 15도의 로프트를 가지고 있고 5번 우드는 17도 또는 18도의 로프트를 가지고 있고 7번 우드 같은 경우는 20도나 21도의 로프트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체는 브랜드마다 다 로프트 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이 페어웨이 우드는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성분들은 힘이 많이 없어서 드라이버를 멀리 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가장 멀리 가는 클럽 우드를 많이 잡게 되겠죠 하지만 이 우드가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운 클럽입니다 그래서 우드를 선택할 때도 페이스 면적이 약간 넓고 이 윗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 아니고 좀 납작한 모양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틸리티 클럽입니다 이 유틸리티 클럽의 모양은 우드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클럽을 유틸리티 또는 하이브리드라고 부릅니다 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 클럽이 고구마 같이 생겼다고 해서 고구마라고도 많이 부른답니다 이 유틸리티라는 클럽은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없었던 클럽인데요 제가 이전에 이 우드가 굉장히 다루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 우드를 대신해서 나오기도 했고 이 다음에 제가 아이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긴 아이언이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언을 대체해서 나온 클럽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얘기해 드릴 건요 바로 아이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할 때는 7번 아이언으로만 연습을 했었는데요 아이언의 종류도 1번부터 9번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4번 아이언과 7번 아이언과 피칭으로 보여드릴게요 길이가 다 다른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길이가 긴 클럽을 롱 아이언이라고 부르고요 7번 아이언 같이 이 중간 길이의 클럽은 미드 아이언 피칭처럼 이렇게 짧은 클럽은 숏 아이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언도 클럽별로 로프트 각도가 있습니다 클럽의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클럽의 로프트가 이렇게 닫혀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클럽의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클럽의 로프트 각이 이렇게 약간 눕혀져 있는 모양이 되게 됩니다 자 최근에는요 저처럼 이렇게 4번 아이언이나 3번 아이언 이런 롱 아이언들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롱 아이언은 조금 미들이나 숏 아이언보다 약간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클럽들을 보완해서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이런 아이언을 대체해서 나오는 유틸리티 클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웨지예요 가지고 있는 아이언 중에서 로프트의 각도가 가장 눕혀져 있는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 웨지는요 핀에 공을 가깝게 붙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클럽이기도 하고 로프트 각도가 많이 눕혀져 있기 때문에 공을 띄울 때 사용하는 클럽이기도 합니다 웨지의 종류도 너무 다양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56도, 52도, 피칭 이렇게 3가지의 웨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웨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은 퍼터예요 자 이 퍼터는 공을 굴려서 홀에 넣는 가장 중요한 클럽입니다 제가 처음에 드라이버 설명하면서 골프장은 18홀이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퍼터는 그 18홀 중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클럽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클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퍼터는 헤드의 모양이나 길이, 그립의 모양 워낙 다양한 클럽들이 많아서 퍼터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고요 가장 안정감 있는 퍼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14가지의 클럽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보기보다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골프채의 모양이 다 다르듯이 골프채의 용도도 다 다르다는 걸 이젠 아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도 골프에 한 발짝 더 다가가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숙제는 골프 클럽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 클럽의 이름이 뭔지, 어떨 때 사용하는 클럽인지 정확하게 숙제를 해주시는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레슨을 복습해 볼까요? 놓친 내용이 있다면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연습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골프 클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종류도 많고 사용 용도도 다양한 골프 클럽 클럽에 대해 잘 알아야 상황에 맞는 클럽을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클럽의 이름과 용도 꼭 외워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존